안녕하세요.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 글로벌 생생통신원의 이수연입니다. 저는 미국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템플대 교환학생이며, 이번 영상에서 미국을 배경으로 탄소발자국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탄소발자국이란 사람들이 직접 간접적으로 발생시키는 온실가스의 총량입니다. 상품의 경우 생산부터 이동과정 서비스까지 모두 측정하며, 인정받은 제품에는 인증마크가 붙습니다. 개인의 탄소발자국은 인터넷을 통해 계산이 가능합니다. 탄소발자국을 줄이기 위한 실천 방안들도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미국 일상에서 제가 아는 실천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을 내내 탑승시키는 제휴의 전천들과 제가 아는 실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제품을 내내 탑승시키는 제휴소에 강력한 시간은 매일 이틀은 유니김들이 진영과 동물관에 대한 확률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제품을 넣어둘kes이 있고, 전체 방안드레이를 역량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중국은 수제시키는 대체형에 관객을 사용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천을 지켜주기 위해 기기있는 수제시키는 전ному 식도를 사용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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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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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